ㄷㄷ 다행이다 히힛 ! 적 지원군이 용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으로 쓰는 건 다르네요 적은 아포칼리스크 상승 준비합니다 아포칼리스크 상승 준비하여 그 자기 때문에 적은 대단히 trying to build target ㄷㄷ 정병력이 우린 이대로 접근 중이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닦아 내 감자에게 벗어날라 클레미 놀아 오? 이하아 완시 말이야 어? 어? 으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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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바탕으로 바탕으로 많은 지구를 방해 펼쳐야 됩니다. 공격을 안 마치게 하면 다른 마사지로 전부 취향을 아옵니다.. 다가가서 덕분에 연주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유명한 대신에 먹었지만.. 로스와 마사지 바다의 병원을 벗겨서 그럼 극소와 끊임을 하는 것은 불이 낐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스될 것입니다. 공격은 동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목표 2랑 상승할 수 있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리와! 완시발레야! 속여라 적과 만났습니다 저 어슬렁거리는 원시생물들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격력을 여유가 있다면 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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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상대방에 상대방이 많아 상대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이 많습니다 상대방에 상대방을 지켜내주십니다 ㄷㄷ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이중말하, 왕시 Episode 1의 sixt고 fallen 아이느 레인다. 이중말하, 왕시 vantage 더 하는éta. 침파리아 아몬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몬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통화 upon에 맞춰서 힘을 너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필을 지지 않고 이 선수에서 수정을 마십시오. 아몬의 혼종들에 맞춰서 잃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다크로니, 저다를 있던 놈다. 죽인다. 나와라, 벌레야. 적들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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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니 나와나. 4단계는 구멍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게게 그 쪽을 받는 걸까요? 제가 조금 더 안 한다고 하십시오. 저게 이거에 대한 짐을 지켜내고 있어요. 다행히 잘해. 제 지도를 찾았을 때는 전장의 진지에 대한 적은 할 수 있습니다.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